우리 황태산 가수님은 불견 가수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대중예술협회 회장님을 구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경남 산책이 고향이라서 약초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녹소리도 참 좋으시고 항상 묵직한 미소를 잃자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분의 가수는 요즘 가요페스트 등에서 아이네TV까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미 알려진 가수입니다.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무정한 사람아 등등에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도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. 여러분이 최대한 초대가수 황태산의 무대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의 노동성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